아 교수님. 교수님. 아 이리 와. 이리 와. 누구 맘대로 내가 수업시간에 들어와?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. 알았어? 아 교수님. 아 교수님. 교수님. 용서하세요 교수님. 교수님. 집 앞 사세요. 막걸리도 있어요. 막걸리. 학생 기밥 사. 막걸리도 있어. 기밥 사세요. 막걸리도 있는데. 학생 기밥. 막걸리 2천 원. 학생 기밥. 잘 온다. 하낙 해. 아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